오늘 하루에 역감? 역감? 오늘은 너 무슨 문제일지? 뭐지? 뭐해? 뭐지? 예! 오늘 뭐야? 오늘은 뭐 할까요? 원래 옷이 멋있다 근데 어? 난 진짜 옆에 어울려 이쪽이야? 오늘 한 가수의 가사를 줄건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거야 네 이건 뭐지? 이 나를 감사하네 시간에 맞추길 기도해 나 쓰러질 때까지 널 위해 땡땡땡 오 그 안에 뭐가 들어갈지를 유추한 다음에 거기 써줘 종이가 나를 감싸네 아닐까? 네? 이불 이불이 나를 감싸네 이불이 나를 감싸네 이불이 나를 감싸네 오오 차가움이 나를 감싸네 차가움이 차가움이 다섯 글자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자 다섯 글자? 불닭볶음면 나도 지금 여섯 글자 그렇게 말해가지고 감싸니까 꺼진 조명이 여기 불 꺼진 무덤이라고 꺼진 조명이라고 하자 꺼진 조명? 응 저 알아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조명 네 나 저 화려한 조명 투표요 어 저는 널 위해 노래해 꾸력해 위에 사랑해 널 위해 노래할게 노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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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에게 반하도록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는 거 이건 엄청 크다 아니요 호세완구 우와 여기 무대의 그거니까 그래 무대 위 관계자 무대 위 관계자 무대 위 관계자 어 잠깐 드세요 누가 하늘을 날까요? 아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 투표 우리가 우리가 새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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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날아갈게요 나도 나도 새처럼 하늘을 날아갈게요 나 나 내 자신 하늘을 날아 내가? 내가 하늘을 날아 빠르게 하늘을 날아 어 그래 빠르게 빠르게 날아 계속 꾸네 래퍼 같아 래퍼야 노래인 것 같애 호세완구 기간 먹고 하줌 아이 잠깐만 이거 하랑이가 있어야 되는데 하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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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무대에 나갔는데 무대에 나가면서 뭐 연기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많이 바쁜 거 같애요 하신을 자랑 하는 거 같은데 허세하는 거 정답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해보 영화제? 생각지도 못했다 캔들리! 이 사람 누구인지 한번 취재해 볼 사람 정답! 권영이 형 좋아요 왠지 의심스럽습니다 권영이는? 장모님 하동물? 하동물? 임영웅이요 비? 방탄소년단의 비? 방탄소년단의 비? 아니 비 비 비? 아 나 티비에서 보여줬는데 방탄소년단의 비이 말고 저 아까까지만 듣고 왔는데 이거? 레이 레이 좀 잘 치고 전세계 스타예요 태양을 키하는데 오 맞아 비 비 비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정말 멋져요 비 아저씨 너무 멋지네요 수혁이 강한 아저씨네요 멋지네요 최고 최고 짜요 최고 그 그 금득 그림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내줄 것 같아요 10개 아 이거는 100개 보내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와 랩이 너무 잘해요 랩이 완전 신나서 신나요 말이 빨리 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완전 할인은 좀 힘든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져가서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춤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엄청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감탄 나왔어요 그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게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떨지 않으시고 진짜 자연 하루에 몇 강 가능해요? 눈물수? 이 강을 몇 번 볼 수 있어요? 하루에 몇 강? 육예사니까 6강을 할게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6강 7일 10강 전 무한대강이에요 노래가 좋으니까요 네 저는 13강 13강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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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강 10강 10강 12강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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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강 10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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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 어려워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한 번만 더? 네